미랄복지재단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회, 국민일보 사장상 수상작, 박화진의 보호색 대학교 체육대회가 있던 날,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에게 붕대를 들이밀었다. 엄마는 그런 내 얼굴을 쓱 한번 보시고는 다친 척 연기하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리셨지만 나는 기어코 다치지도 않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학교를 갔다. 또 왜 다쳤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어이없게 느껴져 헛웃음이 나왔다. 사실 나는 뇌병변 편마비 장애인인데 경증이라 몸이 불편한 티가 잘 나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붕대를 감고 왔다고 말할 용기는 조금 더 없었으니까 나는 뇌장애가 부끄러웠다. 어떤 수를 써서든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카멜레오는 적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색으로 위장해 모습을 감추지 않는가 나도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스스로 자기 합례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체육대회에서 열애되어 벤치에 앉아 경기를 구경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여름 땡볕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 땀이 차고 더웠지만 쟤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열애야? 라는 수근거림을 듣기는 죽어도 싫었다. 그러다 자유롭게 뛰며 체육대회를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워 괜히 서글펐다. 청춘을 꽃피울 나이에 누구보다 활발했던 내가 남 눈치나 보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나일까? 한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 너는 계속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좋겠단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잿더미가 되는 기분이었다. 사람 인생은 한 채 앞을 모른다더니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다. 억울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질수록 비참했다. 병원에서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운이 좋았다고 한다. 운이 좋았다고? 다행이라고? 나는 억울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하고 억울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옛 기억들이 내 발목을 잡아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에 살도록 만들었다. 한 번은 가끔 들리는 센터에서 나 정도면 장애인도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난 내 주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병원에서도 나를 장애인이라 하는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니.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으며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선생님은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 닉 브이치치처럼 말이야. 자신의 장애를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니.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식의 말들만 할 뿐이었다. 순간 속이 얹힌 것처럼 물렁거리고 뒤틀리는 듯했다. 결국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센터를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선생님의 말들이 머리에 자꾸 맴돌았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다 내 잘못인 걸까? 장애인으로 살아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난 아직까지도 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없을까? 나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걸까? 하며 고민하다 또 우울해져. 맨날 며칠을 거의 죽은 듯이 잠만 잤다. 새내기는 필수 참석인 행사가 참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수시로 불편한 쪽의 팔다리를 바꾸어 가며 보호대를 끼거나 붕대를 감았다. 적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는 한 마리의 나약한 카멜레온이 된 것 같았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답답한 보호대나 붕대 같은 건 진즉 풀어버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표정이나 시선,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물론 내 주변 사람들 전부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선의를 가지고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조차도 나에겐 독이었다. 동종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짜증이 솟구쳤다. 너는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얌전히 도움이나 받으라고 이게 너의 현실이라고 착한 미소들이 비웃음으로만 느껴졌다. 결국 괴로움에 못 이겨 부모님에게 자퇴하고 싶다고 울고 불며 애원했다. 돌아온 대답은 또 학교 가기 싫다는 억지 부리기 시작이냐 우리도 지쳤다는 말들 뿐이었다.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는 듯 혈을 차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체념하기로 했던 것이다. 대신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보호대와 붕대를 사모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 혹시 술게임이라도 하다가 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보일까 걱정하는 내 심정을 걸을 때 혹시 다리 져는 것이 보일까 무서워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항상 마지막에 나서는 내 불안한 심정을 보호대와 붕대가 감춰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나는 너무 괴로웠고 외로웠으며 또 지쳐있었다. 그때의 나에게 그 누구도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나를 이해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어느새 대학 생활 막바지인 지금 여전히 나는 내 장애가 억울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자신을 오롯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자의든 타의든 나의 상처들은 골문체로 손쓰기 어려워진 지 오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받을 상처들 또한 얼마나 아플지 두렵고 겁이 난다. 그렇지만 이제 보호대나 붕대로 스스로를 숨기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보호색 사이사이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까 남 눈치를 보며 숨어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색이 나를 완벽히 가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카멜레온과 다르게 지금까지 나의 보호색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나에게 지독할이 많지 머물러 있도록 말이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 이제 그만 보호색을 벗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상대의